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두산애너빌리티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두산애너빌리티 주가가 상승 추세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역대급 최고의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두산애너빌리티 주주분들 지금 어찌해야 하나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제 정말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 80에서 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딱 7일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 장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를 했고요. 1, 1이라고 작성하셔서 상단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 010-7183-870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세력주 보내드립니다. 최소 80에서 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을요. 100% 무료로 뭐라고요? 100% 무료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1이라고 작성하셔서 상단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 010-7183-870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보내드린 거고요. 종목명, 진입과 그리고 목표과 사유까지 자세히 적어서 여러분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보내드릴 문자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 역시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손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하루에 딱 3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를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8시 55분, 8시 55분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실 수 있게 매일매일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미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저 같은 3위 1% 트레이더들이 이런 급등주들을 왜 추천해드리고 어디서 추천을 드렸는지 집중을 해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저의 말에 집중을 해주신다면 이런 급등주들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딱 3종목만, 몇 종목? 3종목, 시장 상황에 정확히 관통하는 초대형 호재 종목들로 선정했습니다. 재무는 이미 빵빵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고요. 조만간 초대형 호재와 함께 저점에서 대시세 랠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텔레그램을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0월 15일 클릭이 되고요. 드래그, 스크롤까지 다 되는 실제 텔레그램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 없는 100% 텔레그램이고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들을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예스24, 장중한대 25.21%를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 17%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MSC입니다. MSC, 장중한대 18.65%를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 15%라는 아주 짭짤한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장중한대 29.88%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 무려 25%라는 높은 수익률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시원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시원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저를 따라서 이런 100% 무료 급등주들을 매매하신다면 매일매일 100만원에서 천만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들은 매집이 확인되고요. 재료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100% 무료 급등주를 선정해서 드리는 거라 수익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런 무료 급등주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굴러오는 돈을 차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수익 얻고 싶으시죠? 자, 그럼 나도 내일부터, 언제부터? 바로 내일부터 무료 급등주 종목, 100% 무료 급등주 종목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영상 위에 배너를 보시면요. 저의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10-7183-8706번, 010-7183-8706 이 번호로 문자를 급등주, 뭐라고 해요? 급등주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요. 여기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투자 수익 원하시는 분들께서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주식을 할 때 초심자의 행운을 제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서 깡통까지 참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전문가 한 프로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상단에 저 개인적인 전화번호 010-7183-8706번, 010-7183-8706으로 급등주, 뭐라고 해요? 급등주라고 적으셔서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급등주라고 적으셔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의 노하우로 선정한 100% 무료 급등주를 딱 세 종목 선정해서 딱 세 종목만 베스트로 선정해서 내일 장 시작하기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 급등주들을 드리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단 1초 만에 급등주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요. 두산 애너빌리티 밖에 떼어내고 2년간 원전 터빈에 7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가 밥켓을 떼어내고 앞으로 2년간 원전과 터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두산 애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겠죠. 우리는 시장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고요. 그런데 나는 매수 타이밍 잘 몰라 혹은 나는 매도 타이밍 잘 몰라 그래서 물린 적 있어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100% 무료 실시간 카톡방에서 어디서요? 카카오톡방에서 지금 매수하세요. 혹은 지금 매도하세요. 하고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 카톡방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영상 위에 배너를 보시면요. 저의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10-7183-8706 이 번호로요. 두산. 뭐라고요? 두산이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문자 답장을 통해서 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카톡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카톡방에서 두산 애너빌리티 이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고 이 카톡방에 입장하시는데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바로 문자를 보내보셔야겠죠. 그럼 상단에 있는 저의 개인 번호 010-7183-8706 이 번호로 두산. 뭐라고요? 두산이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문자 답장을 통해서 이 카카오톡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산 애너빌리티 이 종목에서 수익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